안녕하세요. 프린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에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까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경락인에 대항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X죠. 적극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 지출한 유익비 상한증후권에 기여한 유치권은 법원에 의한 상한기간의 허여가 인정된 때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X죠.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법원에서 상한기간을 허여했다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3번 갑소유 토지를 목적으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갑이 사망하고 상속인 병이 그 토지의 건물을 신축화했다. 을은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경매에 붙이고 토지와 건물의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맞는 질문이죠. 일단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상속인이 병이 토지를 건물을 신축했다면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경매에 붙일 수 있고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이 사람은 토지 저당권이니까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요. 건물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질문이 됩니다. 4번 X 건물에 대해 A가 1순위 근저당권 B가 2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C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면 A가 경매 신청을 하여 D가 경낙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경매가 됐을 때 권리 소멸 여부인데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기 때문에 A와 B는 소멸이 됩니다. 다만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C가 D에게 X 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입니다. 5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청약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O 맞죠.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6번 계약 교섭의 부당 파괴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여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태도이다. X죠. 계약 교섭 중 부당 파괴한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7번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짜증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값도 싫고 울도 싫잖아요. 거기에다가 날짜까지 붙어있으면 입에서 막 10원짜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거 보면 먼저 마지막 글을 보세요. 계약이 성립한 때는 2014년 4월 12일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중간 과정이 어떻든 간에 항상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거든요. 그럼 문제를 읽을 때 언제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는지를 찾은 마음으로 읽으시면 간단해요. 보시면 갑은 을수의 토지를 사고 싶어 을에게 이러한 내용을 편담한 편지를 2013년 4월 5일에 발송하면서 4월 20일까지 답장을 원했다. 4월 7일 편지를 받은 을은 갑이 제시하는 가격의 토지를 팔겠다는 편지를 4월 12일에 발송했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된다면 그 날짜는 항상 며칠이죠. 4월 12일이기 때문에 7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고요. 다시 말하면 계약은 중간 과정이 어떻든 간에 성립한다면 항상 언제입니까? 승낙을 발신한 때가 된다는 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죠. 8번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은 동시에 이행관계에 있다 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다 동시 이행관계다. 이렇게 기억하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9번 매두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 후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장금 지급일에 동시 이행병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을은 장금 지급일 이전에 이행지책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X입니다.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시 이행병권을 행사할 수가 없지만 장금 지급시기가 되면 동시 이행병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맞는데 문제는 그러면 장금 지급일 이후는 더 이상 이행지책 책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도금 지급일 이후 장금 지급시까지의 이행지책 책임을 부담함으로 9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5번 값소유 건물 의뢰기 1억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 도래전에 낙대로 동건물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륭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고요.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의미는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자연적에 의한 이행 불륭이므로 값은 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것과 대가 관계에 놓여있는 의뢰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오늘은 교재 491페이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이죠. 마지막 수업인데 무리해서 끝까지 다 나갈까 고민했는데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지는 않을 거고 아마 오늘 이렇게 천천히 해도 다음 주에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더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못 끝내더라도 다음 주에 한 시간 정도 더 하고 맨 앞으로 돌아가서 다음 주 두 번째 시간부터 처음부터 할 겁니다. 일단 491페이지 보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는데요. 시험에 거의 무조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개념이 중요합니다. 시험에 일반적으로 사례로 나오면 사례는 고정적이에요. 한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데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A 건물을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이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이게 전형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사례는 이 사례 한 가지만 나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용어민입니다. 용어 여기서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를 낙약자라고 합니다. 매매하면서 병한테 대금을 주라 시킨 갑을 우리가 요약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병을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 누가 요약자고 누가 낙약자인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제가 아무리 봐도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보면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을과 병관의 관계를 뭐라 하느냐 하면 수익관계라고 해요. 또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했다. 갑과 을 간의 관계를 뭐라 하느냐 하면 보상관계라고 합니다. 또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갑과 병 간의 관계를 뭐라 하느냐 하면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일단 보상관계가 어디고 대가관계가 어딘지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 여기까지만 끝나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책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첫째 보상관계에 발생한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면 을은 병에게 돈 안 줍니다. 갑과 병 간의 매매가 치솟아야 돼도 을은 병에게 돈을 안 주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이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삼자가 아니라는 것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삼자 개념은 어디서 배웠냐면요. 통정허위표시에서 배웠는데 이렇게 배웠죠. 당사자 및 포괄승계를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제삼자다. 제삼자가 되려면 새로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병은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삼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면요. 을은 병에게 돈을 안 줘요. 병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라 하더라도. 갑과 을 간의 매매가 사기 강박을 이루어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을은 병에게 돈을 안 줘요. 병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라 하더라도. 이해 되시죠? 다시 말하면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삼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가 관계는 수익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기서 아주 답을 많이 뽑아내요. 다시 말하면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준 것이 무효라 하더라도 을은 신경 쓸 필요 없이요. 을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병이 수익자가 조차 내가 그 돈을 직접 받겠다라고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제 병은 첫째 을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이행을 청구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만약에 을이 병에게 제때 돈을 주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병은 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이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이 체계란 거죠.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지 누구 아니죠? 병이 아닌 거죠. 따라서 병 수수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요. 해제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만약에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원상 회복도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할 문제고요. 따라서 병은 원상 회복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도 없고 소멸시킬 수도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면 끝입니다. 이게 제3절 위안계약의 전부예요. 이 정도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고요. 교제 보시면 개념이 나오고 성립 여권이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문제 하나 풀어보고 끝날 거예요. 495페이지 보시면 대표의 지가 나옵니다. 49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A가 자기의 점프를 B에게 양도하고 B가 그 대금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AB가 하나 체결되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거하고 똑같죠. 달라진 것이 갑을 병이 아니라 뭐죠? A B C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문 보시면 1번 AB 간에 체결된 계약이 B의 차고에 기인한 것이고 취소 요건이 충족된 경우 B는 A에 대하여 취소 하지 않고도 C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물론 X죠. 왜요?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입니까? 취소하기 전이면 유효한 것이고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겠죠. 2번 C가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C가 꼭 현존할 필요는 없어요. 3번 C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B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C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어디 나와있나요? 이거죠. C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직접 유효한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무엇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C가 대금의 지급을 받는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A, B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X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도 없고 소멸시킬 수도 없습니다. 5번 C는 A, B 간의 계약이 자기에게 불리하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죠. C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으로 스스로 취소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죠?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2번 문제인데 이게 2016년도 문제거든요.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전하고 있어야 된다. X입니다. 꼭 현전할 필요는 없고요. 2번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죠. 제3자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 계약이 동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죠. 요 낙약자 요약자 관계가 뭐죠? 보상관계고요.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 영향을 주므로 동시에 이 항변권도 병에게 뭐할 수 있냐면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맞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뭐할 수 없습니까? 변경시킬 수가 없죠. 답은 4번이고요. 5번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여부 확답을 최고 하였습니다.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X고요. 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답을 안 하면 거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죠. 그 다음 우측에 계약의 해제와 해제에서 계약의 해제가 나오는데요. 이 해제도 시험 문제가 반드시 출제된다고 봅니다. 일단 좀 생각을 해보면 해제란 것은 뭐냐면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처음으로 들어가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해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가 떠오르냐면 치소가 떠오르죠. 왜냐하면 치소도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거든요. 따라서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치소와 해제를 구별해야 돼요. 일단 뭐가 다르냐면 여러가지가 다른데 첫번째 우리가 시작할 때 기억해야 될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대상이 다릅니다. 치소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합니다. 해제는 뭐에 대해서 하냐면 계약에 대해서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두가지죠. 계약과 단독행위. 따라서 치소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한다는 말은 계약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단독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해제는 단독행위는 못하고 뭐에 마녀? 계약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르냐면 사유가 다른데 치소 사유는 우리가 공부를 다 했는데 총 네가지가 있죠.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치소할 수 있고요. 또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치소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주의하실 것은 이 네가지 사유만으로만 치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치소는 법정 치소 사유만이 존재합니다. 이에 반해서 해제는 그 사유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 물론 따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소는 약정을 통해서 치소 사유를 정할 수는 없어요. 이에 반해서 해제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아파트를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매도인이 왜 고민하여서 하길래 제가 해외로 이민 갈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걸 계약서에 넣지 해요.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게 되면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면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만으로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유로는 취소하지 못하고요. 특히 당사자간의 약정 계약으로 취소 사유를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게 되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약정을 통해서 그 사유를 정할 수 있는 것은 해제에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제를 보면요. 일단 해제해가지고 의미 성질이 나오는데 해제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해제는 단독행이고 해제권은 형성권인데 그럼 꼭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다. 하단에 1번 당사자 간의 합의로 승낙을 얻어서 해제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해제계약 합의해제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법정 해제사이란 걸 앞으로 정리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뭐냐 하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제하기 한 거거든요. 따라서 해제에 관한 민법규정은 원칙적으로 해제계약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일단 판례 자체가 지금은 당장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취소 나와 있고 해제조건인데 해제조건하고 해제는 일단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철례해가지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과 해제는 다르고요. 그 다음 1번 약정 해제권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을 통해서 자유롭게 해제사유를 정할 수 있다 정도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500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법정 해제가 나오고 이게 중요한 거죠. 일단 법정 해제 사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채무불이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도 책을 보거나 문제를 풀 때 채해제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채무불이행이 떠올라야 되고요. 채무불이행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해제가 떠올라야 되는데 이 채무불이행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가가 뭐죠? 일이 나오고 있죠. 첫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게 뭐죠? 이행지체입니다.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뭐죠? 이행지체 일단 이행지체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한 번도 독촉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래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정해진 기한 내의 이행에야 의미가 있는 정기 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기 행위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은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 드레스를 마쳤어요. 그러면 최소한 언제까지는 웨딩 드레스가 와야 돼요? 결혼식 날까지는 와야죠. 그 다음 날 와야 의미가 없죠. 이게 뭐죠? 정기 행위. 결혼식 끝나고 웨딩 드레스가 왔길래 아까워서 평상시에 입고 다니면 정신병원에 뭐죠? 실려가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 의미가 있는 행위를 정기 행위고요. 정기 행위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최근에 가장 중요한데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달 말인 이달 말인 오늘 말인가요? 내일인가요? 3월 말일까지 이행하기로 했는데 전화가지고 오늘 안 하겠대요. 안 하겠던 놈한테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체구할 필요가 없고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달 말일까지 아니 3월 말까지 이행하기로 했는데 오늘 전화와가지고 안 한다고 하면 굳이 안 하겠다는 놈을 위해서 3월 말일까지 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면 최고할 필요도 없고요.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이 즉시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행불능입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행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굳이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굳이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이런 얘기죠. 3월 말일까지 이행하기로 했는데 오늘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면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최고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굳이 또 3월 말일까지 뭐 할 필요 없어요? 기다릴 필요 없이 불능이 되는 순간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이 불능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저번째 이렇게 있어서 저번주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으면 요원 부담 문제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 되고 그 중에서도 이행 불능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물론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만 채무 불이행 이행 불능이고요. 이행 불능은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고요.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굳이 이행기가 뭐 할 필요 없죠? 도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안전 이행입니다. 이행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불안전 이행도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것도 채무 불이행이 되는데 둘론 아닙니다. 첫째 추후에 나중에라도 완전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채굴을 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지금도 불안정하고요. 추후에도 나중에라도 완전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행 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채무 불이행이에요. 실제로 우리 민법은 눈에 말씀드리지만 공인중개사 민법이지 사법시험 민법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 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가긴 하는데 우리는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원칙이 중요하다는 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했어요. 채권자가 안 받아요.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되냐면 채무 불이행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하는 거니까 채무자 측에서 해제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불능이 아니라 뭐죠? 지체이기 때문에 채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채고한 후에 그래도 안 받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판례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라는 판례를 판시한 바는 있지만 우리 판례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인정한 예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주의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죠? 해제할 수가 없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입니다.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뭐 할 수 없냐면 해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또 손해가 발생했다면 무엇은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자체를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제할 수는 없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부수적 채무는 뭐가 있느냐 첫째 공과금 부담 특약이 대표적인 부수적 채무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파트를 3억의 매매 계약을 하면서 30만원 정기료를 상대방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뭐죠? 공과금 특약이죠. 그런데 이 그지같은 인간이 30만원을 안줘요. 그렇다 그래서 3억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해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30만원 못 받느냐 그건 아니겠죠. 계속 돈 달라고 뭐 할 수 있지? 지랄거릴 수 있다.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지같은 놈이 30만원 안 준다 앉아서 제가 관리사무소에다가 30만원 냈다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된 채무가 아닌 보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는 뭐 하지 못해요? 해제하지 못하고요. 그냥 우리가 공부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동정부에서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은 뭐죠? 기억나시나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지같은 점이 거부래요. 거부라면 강제할 수는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뭐하지 못해요? 해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협력 의무도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죠? 부수적 채무로 이해해요. 하나 추가로 더 기억할 것은 임야를 거래하면서요 분묘 처리 특약을 한 경우입니다. 이 분묘 처리 특약은 왜 하게 되는 거죠? 분묘 기지권 때문에 하는 거죠. 임야를 거래하면서 분묘를 이장한다 철거한다 특약을 안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죠? 분묘 기지권이 발생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임야를 거래하면서 묘를 이장하기로 특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장을 안 해요. 그런다고 해서 매매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특약도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죠? 부수적 채무를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이장해달라고 괴삭 뭐 할 수는 있어요? 지랄 걸릴 수는 있다. 이행을 강제할 수는 있고요. 그놈이 안 해주길래 내 돈으로 했다면 그때는 먼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된다.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다만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 회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해제와 관련된 원상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이이자를 붙입니다. 우리 시험범위 안에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절대로 뭘 안 붙여요? 이이자를 안 붙이고 원상회복한다라서 치소도 무효도 이이자를 안 붙이는데 해제의 경우만은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뭘 붙입니까? 이이자를 붙인다는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약을 왜 해제했냐면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해제했기 때문에 원상회복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무엇도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손해는 원칙적으로 무슨 이익배상이냐면 이행이익배상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3자 보호 문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해제의 제3자는 아주 특이합니다.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보호가 되는데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이 때는 선이 여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 했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볼 거예요. 연습.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한번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알고 우리가 복습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의리 만나가지고 2억의 매매계약을 하고 의리 갑에게 2억 원을 다 지급을 했는데 갑자기 이놈의 땅값이 2억에서 5억으로 폭등을 하길래 이 돈 받고 너한테 팔 수 없다 해서 병가 만나가지고 5억의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대금을 받아서 뭐죠? 갑이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게 뭐죠? 이중매매죠. 기억나시죠? 그죠? 다음 주에도 또 할 거란 말이죠.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죠? 따라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져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얘는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끝난 건데 이 갑과 을간에 2억 원을 한 매매계약은 아직도 유효하거든요. 근데 병이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으면 등기를 못해주죠. 그죠? 그잖아요. 표정이 그래요. 써있잖아요. 갑이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해주면 더 이상 갑은 을에게 뭘 못해줘요? 등기를 못해주겠죠? 그럼 뭐예요? 후발적 불농이고 지가 팔아먹어서 등기를 못해준 거니까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요? 고의가 있고요. 이게 뭐죠? 이행불농인 거죠. 따라서 을은 갑과 매매계약을 뭐할 필요 없이? 채고할 필요 없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계약을 뭐할 수 있는 거죠?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잖아요. 지금요. 그죠? 항상 어렵게 생각하시면 더 어려워요. 해점하게 되면 이 매매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2억 원은 원상회복 차원에서 돌려받게 되는데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원금만 돌려받지 않고 뭐도 붙여요? 이자도. 이자는 연 5%입니다. 연 5% 연 5% 이자를 붙여 5%는 외울 필요 없는 거죠. 5% 보이지 마세요. 그냥 5%입니다. 법정이잖아요. 시험에 절대 안 와요. 부자 뵙고 그 다음에 을이 갑에게 별도로 뭘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뭐가 손해라고요? 이행했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손해인 거예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계해줬으면 을은 얼마 벌 수 있었죠? 3억을 벌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별도로 3억에 대해서 뭘 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은 병으로부터 5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5억 다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을한테 줘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2억에다가는 뭣까지? 이자까지 붙이기 때문에 손해고요. 이거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은 형사처벌받아요. 배임죄로서 형사처벌받는데 우리 검은사들은 이 배임죄는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구속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유라는 말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유유라는 말은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고요. 이중매매가 유유한 것은 병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등기를 못해준 사람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뭐죠? 유유라는 얘기니까 이것도 항상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끝입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교제 내용은 쭉 보시되 판례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그때 판례는 우리가 나중에 좀 정리할 건데요. 일단은 큰 의미는 없어요. 510페이지 오시면 대페이지가 있죠.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이 질문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1번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에 적용된다. 맞습니다. 합의든 뭐든 제3자는 뭐가 돼야 돼요? 보호가 돼야 되겠죠. 3번 매도인의 이행 불륭을 이유로 매순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 제공을 하여한다. X예요. 설명할까 말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행하지 않는 것이 뭐 해야 돼요? 채무불행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동시 이행 항병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동시 이행 항병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서 상대방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 이행 항병권을 소멸시켜야 그래서 뭐가 되죠? 채무불행이 되고 그래서 그래야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저번 주에 했잖아요. 또 안 들은 척해. 제가 갑과 의리 매매 계약을 하고 중사례까지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항상 못 들은 척하죠. 그런데 이게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안 하겠다는 놈을 위해서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이행 제공할 필요는 없는 거죠. 또 이행 불륭의 경우에도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못하게 된 사람을 위해서 나만 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행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3번 이행 불륭을 이유로 매순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 대금에 벤저 제공을 하여한다는 지문은 X죠.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행 불륭의 경우에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4번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크토지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예요. 이것도 참 잘 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시험 잘 내는데 자전거를 샀어요. 그런데 옆에 자전거를 샀는데 그 자전거 매매가 해제가 됐어요. 골프채 산 사람이 제삼자일까요? 아니죠. 제가 짜장면을 샀어요. 그런데 짬뽕 먹는 사람이 제삼자일까요? 아니죠. 다시 말하면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물은 전혀 뭐죠? 별개의 물건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전거를 샀으면 자전거를 다시 산 사람이 제삼자인 거지 옆에서 골프채 산 사람은 뭐가 아닙니까? 제삼자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 매매기하고 해제를 인하여 보호받는 제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인 거죠. 왜요? 토지와 건물은 뭐죠?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것도 잘 내는 편인 이유는 뭐예요? 자꾸 이거를 뭐예요? 건물과 토지를 동일시에서 틀리게 되니까 잘 내는 거죠. 5번 공유자가 공유 토지에 대한 매매기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의 일은 다른 공유자의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기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거는 뭐죠? 맞는 지분인 거죠.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값 소유 엑소토지와 을 소유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 해제의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제삼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르면 일단 이 기억, 계약 해제 전에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는 말은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제삼자가 되겠죠. 니은 번, 계약 해제 전에 을로부터 엑소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계약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으니까 뭐가 돼요? 제삼자가 되고요. 디귿 번, 계약 해제 전 갑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학력을 갖춘 임차인도 물론 보호의 대상이 되겠죠. 니은 번 또 나오네요. 계약 해제 전 토지상의 의뢰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자전거 매매 계약을 했는데 옆에서 골프채 산 사람은 뭐가 아닙니까? 제삼자가 아니다. 문제의 매매는 뭐라는 거예요? 토지가 이루어진 거고 교환은 토지가 이루어진 거고 이 사람이 산 것은 뭐예요? 건물이니까 제삼자가 아니고요. 답은 그래서 뭐죠? 니은 번, 3번이라는 거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딱 극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이 어려워서 가기보다는 낯설고 용어가 어렵고 이게 뭔 개설인가 싶어서 어려운 것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시간이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따라오시면 돼요. 해제에 대해서도 어렵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해제입니다.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 관계를 장래 향하여 고효과를 없애는 것을 해지라고 합니다. 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제는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만 해요. 매매, 교환, 증여와 같은 일시적 계약에 대해서는 해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해지라는 것은 과거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 향하여 고효과를 없애는 것을 우리가 해지라고 하고요. 일단 해지는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관계를 청산해줘야 될 의무는 있고요. 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일단 우리가 언제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지는 임대차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뭐만 잊지 마시면 되냐면 두 가지 해지란 장래 향하여 고효과를 없애는 게 뭐죠? 해지고요. 그 다음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해지의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었죠? 해지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해지의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거 따로 좀 기억해 두시고 다시 말하면 언제 해지를 하게 되는지는 우리가 임대차에서 따로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는 솔직히 교재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좀 쉬었다가 매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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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